쳐들어왔던 날, 집에 데려다 달라고 왜 홍세연이 아니고 나였습니까?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실래요? 갑시다! 그, 상무님 눈 안에 엄마가 거기를 눈 안에 좀 가봐 주실래요? 그, 상무님 눈 안에 나, 영원히 두 지친 맘을 다스려 한 걸음 또 그렇게 내딛어 본다 안다, 금폐상원 네가 내 몫까지 배웅 좀 조심해서 가세요 대답 안 했잖아요 그게 뭐, 대답할 말이 있어야 세연이 형이 5분 거리에 있었는데 왜, 왜 나한테 불쾌했다면,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? 티격태격하다 보니 제가 주제도 모르고 그랬나 보네요 그게 다예요 다예요 그럼 뭣도 특별한 이유가 뭐 있겠어요? 다행이네요 계속 그럽시다 네? 특별한 이유 같은 거 만들지 말자고요 무슨 일인지 알아? 이거 뭐야? 뭐지, 내가 몇 개요? 네, 여기가 몇 개요? 다행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벌써 들어와? 너 취한 거 아니었어? 분위기 잡으라고 기껏 자리 마련해줬더니. 대박. 너 꽐라댄 척 연기한 거였어? 연기는 아니고 상무님이. 왜 홍세연이 아니고 나였습니까? 하는데 술이 확 깨더라. 그래서? 터졌다 싶더라고. 터져? 스캔들.